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정원 미달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요 대학들은 올해 수시와 정시 경쟁률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지난달 5일 수시 등록을 마감했고, 오는 19일 정시 등록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들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추가 모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할인 등으로 학생들의 등록을 유인하고 있지만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